자, 기터브에는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 기능이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는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기터브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기터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업인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터브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아신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기터브 액션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터브 닷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자신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밋을 하고 그리고 저장소로 푸쉬를 했다고 쳐봐요. 자, 이때에 여러분이 액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터브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한 대를 빌려줘요. 그 컴퓨터를 러너라고 부릅니다. 그냥 컴퓨터예요. 맥OS나 또는 윈도우나 또는 리눅스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여러분이 빌려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짠 어떤 코드나 로직을 이용해서 저 깡통 컴퓨터에서 걔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저기에다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코드가 이 러너라고 하는 컴퓨터 위에서 동작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코드에서 테스트를 자동으로 진행한다든지 또는 그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서버로 여러분의 코드를 자동으로 디플로이를 한다든지 또는 디플로이가 끝났을 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서비스 또 기능이 바로 기터브의 액션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액션을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저한테 있었던 제가 액션을 사용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요? 저는 이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비영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저희 단체는 업무일지라는 것을 작성해요. 그리고 그 업무일지를 근거로 해서 월말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해서 임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일지가 저희 단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게 업무일지의 샘플입니다. 실제 내용은 좀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Egoing이라는 사람이 버그를 수정했고 작업시간은 1시간이었고 그 업무 내용은 Coming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근거자료는 이걸 클릭하면 저 Coming 메시지에 해당되는 버전의 변경사항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일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업에 따라서는 뭐 10시간짜리 작업의 경우에는 업무일지 작성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5분짜리 작업도 있단 말이죠. 5분짜리 작업 때문에 업무일지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면 10분이 걸린다. 그럼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짜잘짜잘한 일들은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개발자들이 커밋을 하면 그 커밋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자동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 눈앞에 기터브에 액션이 놓여있었기 때문에 저는 액션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저장소는 액션에 적용한 저장소고요. 액션에 적용하게 되면 액션스 안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저 CI라고 적혀있는 것이 제가 만든 액션이에요. 그리고 그 액션은 사용자가 푸시와 같은 작업을 했을 때 컴퓨터가 새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컴퓨터에서 저희가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서비스인 에어테이블이라는 서비스로 자동으로 내용을 적어주는 그런 액션입니다. 한번 동작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드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곱하기를 해주는 함수예요. 코드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작업을 끝냈으니까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해야겠죠. 커밋을 하는데 add-multiply 라고 하고 몇 시간 일했는지를 적을 때 저희는 끝에다가 1h라고 하면 1시간 일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저건 1시간짜리가 아니지만요. 그렇게 해서 버전을 만들고 git push를 해서 github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로드가 시작이 되면 제가 actions를 다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추가한 커밋이 여기 등록되어 있고 얘를 클릭해 보면 지금 구동 중이다 라는 것이 화면에 보입니다. 구동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순차적으로 제가 처리하도록 그 github에게 지시한 작업들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작업이 끝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커밋한 내용이 github 액션의 러너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제가 짠 코드에 의해서 구동돼서 누가 작업했고 어떤 작업이었고 몇 시간 일했고 그 업무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커밋과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한 github 링크가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 덕분에 저희같이 비영리단체는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github 액션 덕분에 개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업무를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액션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액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장점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액션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소의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액션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의 저장소를 저는 만들었어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크리에이터 리파지토리에서 저장소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스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액션을 이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터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미리 작성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 액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Setup a workflow yourself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가장 기본적인 액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액션 튜토리얼스는 제가 만든 저장소고요. .github는 그 저장소에 .github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폴더가 생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폴더에는 workplus라는 폴더가 있고 메인 점 야물 파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내용은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션의 실체는 .github workplus 밑에 있는 야물 파일이 액션의 실체예요. 저는 메인 점 야물이란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액션의 이름을 여기 적는 거예요. 저는 인사를 하는 액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o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액션 기능은 이벤트 기반의 테크닉 또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즉, 사용자가 커밋을 푸시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github action event type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vents that trigger workplus라는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 push라는 이벤트를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벤트 즉, 사용자가 push를 했거나 또는 pull request를 했다면 이렇게 복수의 이벤트를 적을 때는 대괄호를 통해서 적으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액션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많은 이벤트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면 issue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우리의 저장소에서 issue를 생성하거나 open했거나 close했거나 또는 삭제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을 때 정의하는 액션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ssue 같은 경우는 issue 안에 다양한 작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issues 밑에 types에 opened, edited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이것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깡통 컴퓨터에서 실행시켜 준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ush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runs on에 ubuntu를 latest라고 적었잖아요. 저건 이제 액션이 실행될 때 구동되는 컴퓨터가 ubuntu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윈도우도 사용 가능하고요. 심지어 macOS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되는 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steps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샘플의 첫 번째 줄에 액션 체크아웃이라고 되어 있다면 앞에다가 샵을 붙여서 저것이 구동되지 않도록 주석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run a one-line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는 run pwd라고 하겠습니다. 이 pwd는 ubuntu라는 운영체제에서 현재 사용자가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의 실제 내용은 이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run에다가 pwd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run pwd는 그냥 이름이에요. 저 스텝의 이름 그리고 저 스텝의 실제 동작하는 코드는 run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저는 run ls-al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ls-l을 해서 이 러너라고 하는 GitHub가 제공하는 컴퓨터에서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타트 커밋을 누르면 여기 이제 create 메인점 야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거 이제 여러분이 그냥 커밋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돼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냥 커밋 하십시오. 자 이렇게 커밋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저장소 안에 .github.workflowers 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 폴더 안에 메인점 야몰이라고 하는 파일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액션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일은 .github.workflowers 밑에 야몰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저 파일을 만들면 방금 우리가 읽던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저장소를 복제해서 정말로 저런 폴더와 파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clone 그리고 제가 생성한 저장소를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저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보면 정말로 .github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저 .github 디렉토리 안에는 workplus라는 폴더가 생겼고 그 안에는 main.ya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저렇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버전을 만들어서 그 버전을 수정한 다음에 commit하고 push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main.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html, html body, hi, body 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commit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hi 라고 하는 이름의 commit 메시지를 작성하고 git push를 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저 push 버튼을 눌렀을 때 action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자 엔터 그리고 actions로 들어가 보면 push가 끝났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성한 hi 라는 commit이 commit 메시지가 여기에 딱 뜹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우리가 생성한 야물 파일에 적혀있는 액션의 이름인 hello world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 hi 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build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는 main.html 파일을 열어놨어요. 자 여기 hello world 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이 뭐와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것과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steps에 run pwd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뭐와 일치해요?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일치합니다. 저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기터브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러너에서 우리가 pwd 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나온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진 컴퓨터를 우리한테 빌려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run ls-al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저 step이 실행될 차례가 됐을 때 ls-al이 실행이 되면서 현재 디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제는 전혀 실행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줘요. 즉, 여러분이 기터브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뭐 푸쉬를 했다, 풀 리퀘스트가 도착했다 또는 이슈를 작성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기터브에게 우리가 컴퓨터를 빌려서 자동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기터브로부터 빌린 러너는 안타깝게도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그냥 깡통 컴퓨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기터브에서 액션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저장소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린 컴퓨터가 깡통이면 좀 쓸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기터브가 우리한테 러너를 빌려줄 때 이 컴퓨터 안에 우리가 지금 액션이 실행한 저 저장소에 기터브의 소스 코드가 체크아웃이 되어 있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헬로월드라는 하나의 단일 액션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보면 여러분이 액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 액션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New Workflow를 클릭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역시나 Set up a Workflow yourself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전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기터브 파일의 이름은 체크아웃 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기터브 체크아웃 그리고 푸시가 됐을 때 여기 밑에는 똑같은데 아까 제가 주석 처리를 주문했던 이 부분의 주석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즈스 액션 슬래시 체크아웃 버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액션을 만들 때 여기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액션을 다 작성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액션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을 때 유즈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 액션스 체크아웃은 뭐냐 어디 있는 거냐 라는 것은 기터브 닷컴 뒤에다가 슬래시 액션 슬래시 체크아웃이라고 적고 들어가 보시면 누군가가 만든 저장소가 있고요. 이 저장소가 바로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액션의 저장소예요. 그리고 이 저장소는 기터브에서 만든 저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액션이란 말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가 투드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투두 액션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액션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뷰 마켓플레이스 리스팅이라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상세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액션은 여러분이 소스 코디에다가 투두라고 하는 주석을 달게 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 버전이 저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이 투두 액션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긴 이슈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주석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이슈를 클로즈를 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액션이 투두 액션스예요.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좋아 보여서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나의 액션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액션의 유즈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남이 만든 액션을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액션스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저 액션은 뭐냐면 얘는 우리가 러너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깡통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한 줄을 딱 추가시켜주면 제가 여러분이 현재 액션이 실행되고 있는 저 저장소를 클론하고 체크아웃해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액션이 여기 있는 이 친구예요. 자, 그럼 이 뒤에다가 우리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run pwd pwd를 실행시켜라 ls-n 이렇게 하고 스타트 커밋을 해서 github.checkout.yaml 파일을 제가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github.checkout.yaml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main.html에다가 hi.checkout 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git.commit 해서 얘를 푸쉬를 하겠습니다. update.hi.checkou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actions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헬로월드와 github.checkout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github.checkout을 누르면 지금 제가 commit한 이 commit 메시지와 똑같은 새로운 작업이 추가가 됐고요. 저걸 클릭해 보면 성공적으로 잘 실행되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build를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run action checkout이 무사히 잘 실행됐다라고 나오고요. run pwd를 누르면 저 디렉토리고 run ls-al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는 다르게 .github, 또 main.html이라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저장소가 우리의 러너에 체크아웃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명령어나 또는 코드를 통해서 저 러너에 있는 저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러너에서 돌아가는 그 어떤 스텝들을 만들 때 조금 더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러너가 구동된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의 상태 정보들을 풍부하게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러너가 어떤 맥락에서 실행됐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문맥, 영어로는 context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context. 자 그래서 한번 그 context라는 것과 환경 변수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에서 github-action 그리고 variable-context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 text-expression-syntax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러너가 실행되는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알려주는 환경 변수 github에서 제공하는 약속된 환경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ush가 이루어졌을 때 그 push가 어떤 버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정보를 보고 싶다면 그러면 여기 context 중에 github라는 context에 보면 여기에 actor가 있어요. 이 actor는 사용자, 그 버전을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고 repository는 저장소라는 뜻이고 shan은 commit id를 나타냅니다. 자 이걸 한번 사용하는 법을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보면은 여기 그 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문법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액션으로 가서 새로운 new workflow에서 워크플로우를 새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했구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스텝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env라고 하는 것을 환경 변수를 주입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여기 github에 지금 commit이 이루어진 commit id를 제가 알고 가져오고 싶다면 자 여기 있는 이런 식의 문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중괄호 두 개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나와서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이 들여쓰기가 조금 이상했나 봐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run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github 제가 commit underbar id는 얘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음... echo commit id 그리고 commit i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얘와 누구가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name은 egoing이다 이렇게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한 거예요 저게 변수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 name을 쓰기 위해서는 echo 그리고 my name is dollar name 다운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이 1로 들어와요 즉 여러분이 환경 변수의 이름으로 commit id라고 하고 그것의 실제 값을 github action에 약속되어 있는 저 코드를 갖다 놓으면 그 커밋이 이루어져 있는 그 커밋의 id가 commit id 변수의 값이 돼서 그것을 출력하는 코드인 겁니다 자 한번 제가 commit new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은 context라고 하고 다시 start commit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commit 버튼 누르면 그 순간에 사실은 commit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우리가 뭔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액션으로 바로 가도 구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제 첫 번째 거 우리가 수정한 것은 저거였죠 자 create-context-yam을 그리고 build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걸 클릭해 보면 어때요? 예, commit id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러너를 구동시킬 때 필요할 만한 정보들을 github는 context라는 변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context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예, 그걸 여러분이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간쯤에 와보면 샘플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카피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코드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다운로드를 받읍시다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context-yam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카피한 코드 전체를 붙여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dump-github-context라고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github와 똑같은 건데 앞에다 to.json을 붙여서 github라고 하는 저... 정확한 객체겠죠?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좋은 형태로 풀어내는 코드예요 그리고 그 값을 github-context라는 환경병수에 저장을 시켰고요 echo를 통해서 그것을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는 github에서 제공하는 context 전체를 출력해 보는 코드예요 이걸 해보면 우리가 어떤 context를 제공하는지를 훨씬 더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저는 새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add-context push를 때렸고요 다시 actions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context를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실행된 결과를 클릭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즉, github라고 하는 context 변수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actor는 egoing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commit id는 뭐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빼곡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runner를 동작시킬 때 바로 이 context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시크릿 정보인데요 자, 지금 이 action에서 문제는 뭐냐면 action은 우리의 저장소에 .gith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configuration을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기밀함을 요하는 패스워드 같은 정보를 저기다 넣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env라는 환경 변수의 값으로 패스워드 같은 걸 넣으면 그 패스워드가 소스코드에 노출되면서 보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크릿이라는 건데요 자, settings로 들어가셔서 secrets라고 들어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밀 정보를 제가 넣어볼게요 패스워드 그리고 이 패스워드에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인 이 4개를 적고 addSecret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ction으로 가서 제가 또 한 번 workflow를 생성을 할게요 setup workflow yourself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use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주워버리고요 제가 여기다가 print path word 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env 그 다음에 key 값은 my password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문법은 똑같아요 secrets secrets 이거 약속입니다 secrets 라고 하고 패스워드 라고 한 다음에 그 패스워드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려고요 my 패스워드 is my 패스워드 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path word.yaml 이라고 해서 했고 commit 그리고 commit new 파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밋이 됐기 때문에 액션이 동작하기 시작하겠죠 그 액션에 방금 우리가 추가한 것을 찾아서 create 패스워드 야물로 들어가서 buil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print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클릭해 보면 아까 제가 짠 코드에 의해서 아까 제가 짠 코드는 이거였어요 자, 이 환경 변수를 my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주입해 주고 그것을 출력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패스워드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와 똑같은 값은 별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안적인 문제점을 보안의 이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뭐 이거 이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이후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는 그 액션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가 푸시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 이벤트를 좀 살펴보시고 또 어떤 환경 변수들이 제공되는가 그 환경 변수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액션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노드.js 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또 뭐가 했나 아무튼 이런 여러분이 익숙한 컴퓨터 언어를 구동시켜서 보다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액션을 만들어서 나만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인 액션을 만들어서 나와 나의 조직과 또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공개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액션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기터브가 워낙에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 안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잠재성이 큰 서비스 또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액션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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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